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그래도 돌아왔으니까 돌아온 기념의 뭔가 대망 관련된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또 주구장창 얘기하면 또 재미가 없어 늘어지는 것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또 막상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야기할 권덕지는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일주일 정도 다녀온 거면 넉넉하게 다녀온 편이거든요 보통 뭐 여행 가봤자 2박 3일 3박 4일 다녀오는데 일주일이면 그래도 나름 길게 다녀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좀 이야기할 게 좀 많이 쌓이긴 쌓였어 쌓이긴 쌓였고 좀 골 때리는 일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맨 처음에 기린이 결혼식이 27일이었는데 내가 26일에 기린이 와이프의 엄마 장모님 된 사람이랑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그것도 되게 골 때리는 게 27일 결혼식이고 26일에 한국에서 오니까 신부 측에서 좀 이렇게 저녁을 대접을 하고 싶다 이래갖고 간 자리였는데 저녁 6시에 보기로 했는데 나 혼자 와 있는 거야 저녁 6시 되니까 나머지 다 안 보는 거야 왜 비행기 다 딜레이 돼가지고 내가 비행기 내릴 때도 좀 많이 무서웠는데 26일에는 비행기가 딜레이가 됐거든 다 그래서 저녁 6시에 나 혼자 어떻게 뿅 갔어 진짜 그 타이충 외곽 쪽이었거든 그래서 나는 숙소가 타이충 역 쪽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1시간 동안 버스 타고 내가 어디다 가서 딱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안 온 거야 6시 약속 시간인데 나는 당연히 그 전에 도착했지 아무도 없고 혼자 혼자 멀뚱멀뚱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난 또 이렇게 얘기를 좀 잘하잖아 넋살이 되게 좋아 그래서 아줌마들이랑 1시간 동안 얘기해서 베프 먹었거든 나는 1시간 좀 넘으니까 오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얘기하면서 좀 많이 재밌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대만 결혼식이 한국 결혼식이라도 굉장히 많이 달라 이것도 얘기가 좀 하면 좀 재밌는 게 있거든 그리고 내 옆자리에 앉았던 여자들이 그러니까 신부가 엘리트더라고 몰랐는데 나는 몰랐는데 신부가 언어를 기린이 와이프가 언어를 거의 한 4개 정도를 하더라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옆에 여자들이랑 얘기하다가 옆에 여자의 신부 친구들 왔을 거 아니야 와서 얘기하는데 나는 영어 단어 중에서 마스터 디그리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 그래서 마스터 디그리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그게 석사과정을 마스터 디그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기린이 여자친구 석사과정까지 다 밟고 한국에서 또 다른 언어 배우다가 한국어 배우다가 어학당 같은 데 나가서 지금 또 이제 어학당 같은 데서 중국어 가르치고 있거든 그래서 기린이 만나서 옆에 사람을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나서 얘기하니까 난 양옆에 다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형님 뭐 이렇게 좀 관심 있는 여자들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온 자리에 여자들 다 미혼이었나 봐 신부 나이가 30대 초반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애들이 좀 바쁜 거지 이쪽에서는 좀 많이 늦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 옆에 여자가 뭐 형님 그 관심 있다고 하는데 뭐 인스타그램 알려줘야 돼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진짜 특이한 게 막 옆에 여자 옆에 여자님 뭐하냐 그러면 걔는 의사예요 이러고 내 뒤에는 검사였다 심지어는 여자가 야 검사도 있었어 시우래 그래서 완전 엘리트 그런 결혼식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게 되게 많지만 근데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좀 뭔가 그래도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참 다행이다라는 그런 내가 준네 싫어하는 국뽕 이야기를 내가 또 한 번을 하게 된 것 같아 그래서 국뽕이란 거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번에 나가면서 또 내가 참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참 다행이다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 그리고 제가 타이중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덧글이 있었는데 그중에 누가 그러더라고 덧글을 썼는데 야 그 북한에서 안 태어난 거 감사해라 이런 얘기가 덧글이 있는데 근데 나 진짜라니까 북한에서 안 태어난 거지 감사해야 돼 여러분 진짜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그 그러잖아 그 리세 주사위 굴리서 리세 탈레라고 했을 때 어차피 이걸 리셋을 하면 50% 확률로 한국 그 인도 아니면 중국에서 태어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야 한국이란 나라가 나는 그래도 정말 기회가 기회의 땅이구나라는 것들 지금 와서 야 뭐 예전보단 못하다고 하고 그리고 내리막길로 형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만 와서 보면서도 전 좀 진짜 많은 걸 느꼈거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야 내가 대만으로 만약에 온다고 했을 때 내가 대만에서 자란다고 했을 때 나는 잘 살 수 있었을까 저는 뭐 늘상 얘기하는 게 그 얘기 많이 하잖아 사람이 열심히만 살면 자금도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야 여기는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뭐 동남아라던가 인도 이런데 인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데서는 살기 위해서 그냥 단지 살기 위해서 일 같은 걸 하거든 근데 대만이면 그래도 나름 아시아이 4마리용 5마리용 그랬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느끼는 게 야 그래도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뭔가 열심히 살면 기회를 누를 계층 간의 사다리라고 하지 지금 와서 끊어졌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안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안 끊어졌다니까 열심히 살면 돼 한국은 아직까지 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그래 지금 와서 한국은 내가 느끼기에는 정말로 괜찮거든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나라 해외 나라를 가게 됐을 때 그 나라 평균 소득을 일단 봐 평균 소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 소득이 지금 뭐 이제 그 뭐 연봉으로 따졌을 때 평균 소득이 보통 이제 한 4400 정도 이렇게 나오나 4500 정도 나오나 평균 소득이 그리고 평균 소득이 보통 상위 30% 정도잖아 근데 그 정도면 우리가 가처분 소득적으로 늘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지 가처분 소득으로 저축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뭐 이렇게 늘려나갈 수 있어 그런 것들을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1인당 GDP가 한국을 뛰어넘었다고 하지만 그 분배 그러니까 1인당 GDP의 함정이거든 그게 좌표 같은 거 그러니까 기업적으로 봤을 때 뭐 되게 기업이 친기업적으로 해서 되게 유명하게 좀 잘해준 데가 있잖아 법인세나 이런 부분 예를 들어 싱가포르라던가 옛날에는 홍홍이 그랬고 근데 그런데 법인세가 났고 이런 데 보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돈을 많이 벌어가는데 근데 그 돈들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골고루 분비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1인당 GDP 대비 평균 소득에 대한 괴리가 굉장히 커 대만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거든 TSMC가 다시 처먹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만에서 평균 초봉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한 1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름 좀 괜찮은 학교도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가 평균 소득이 한 50에서 한 60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 말레이시아 가서 한 좀 엘리트 직장 있지 은행원 정도 되면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된대요 말레이시아가 그러면 대만은 이제 고기보다 조금 높은 한 150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물론 한국보다 물가가 굉장히 저렴하거든 근데 고기를 그런 데서는 아침 같은 거 잘 사먹잖아 홍콩이나 대만 같은 데서는 근데 걔들 사먹는 거 감안해도 돈이 4천 원씩은 들어가 보통 4천 원 한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육면 같은 거 하나 있잖아 거기에 서브 조금 딸려 나온 거 하나 그래서 진짜 로컬들 가는 데는 대만 달러로 한 40, 50 이렇게 하는 데들도 있는데 내가 보통 먹으니까 나는 보통 한 끼 먹으니까 한국이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 나는 한 내가 보통 한 끼 먹으면 거의 대만 달러로 한 300달러씩은 내가 꼬박꼬박 썼던 거 300달러 그 이상씩 썼거든 근데 이미 300달러라고 해도 대만 달러가 45 잡으면 한국 국밥보다 비싸다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럼 나는 보면서도 부동산 가격은 생각보다 저렴해서 부동산은 이제 월세 이런 것도 내가 지나가면서 유심히 봤고 난 그런 거 좀 잘 본단 말이야 근데 반값 같은 거 좀 확실히 싸더라고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대만은 근데 반값이 쌀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이상하게 부동산 PF가 되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 여기는 굉장히 낙후돼 있단 말이야 건물도 되게 낙후돼 있고 그러니까 삐까뻔쩍한데 안 삐까뻔쩍하고 나머지들은 건물이 계속 낙후되는 분위기니까 월세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 거지 근데 전체적으로 느끼기에 여기도 굉장히 타이트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든 거 이런 타이트한 나라일수록 결국엔 부의 대물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거든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그거는 자본사회에서 근데 그게 진짜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쉽지가 않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일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할아버지들이 진짜 길거리 불황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줄 좀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게 그 불황자들의 법칙이 있어 자기 구역이 있어 자기들 나름길이 자기 그 구걸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더라고 그 지역 안에서만 하더라고 각자 이 아저씨 여기서 봤는데 그 아저씨는 항상 거기에 있어 나바리 같은 그런 개념들이 그래서 확실히 느꼈던 거는 정말로 사는 거는 힘들구나 사는 거는 힘든 거고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도 항상 저축하고 준비하라고 얘기하잖아 다른 나라면 준비도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준비도 할 수가 없어 한국에 태어나면 여러분들은 준비할 수 있어 지금 자산을 형성을 하고 그게 뭐 이제 달라든 금이든 뭐든 간에 모아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그리고 그 대만이라는 나라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보다 뭐 1인당 지피가 넘은 적도 있었던 그런 나라인데 그거에 비교했을 때 봤을 때 우리나라는 너무 조건들이 좋은 거야 저희 나라는 정말로 조건이 좋아요 진짜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그 천국도 지옥도 결국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옥이니까 여기가 지옥인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좀 되게 좀 아쉽다면 아쉬울 수 있는 게 막상 대만 음식을 제가 많이 먹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제일 많이 먹은 게 일식을 제일 많이 먹어서 근데 요리는 확실히 잘해 그래서 대만 내에서는 내가 딱 음식을 나한테 세 개로 구분되더라고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 향신료가 안 들어간 음식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향신료가 안 들어간 음식은 거짓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 되게 맛있게 먹었고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 중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나쁘진 않던데 근데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설사를 또 많이 했어 내가 대만에 있는 동안에 설사도 조금 많이 했고 결국에는 지금 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어제 내가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잠만 잤거든 그럼 복도리 얘가 막 미쳐가지고 한 열대폰씩 깨우더라고 나 오랜만에 보면 얘 좋아가지고 계속 골골거리면서 평소에는 난 내 근처에 오지도 않고 잘 안 와 근데 내가 오랫동안 나갔다 오면 내 옆에서 떨어지질 않아 얘가 오오오오 이러면서 그래서 한 열대폰 깨우는 거 계속 그러다가 결국에는 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입이 일주일 동안 나갔다 오면 집 개판이란 말이야 복도리 털이랑 이빨이 쌓여서 그거 좀 청소 좀 하고 그리고 김치찌개 끓여 먹거든 김치찌개 그래서 김치찌개 끓여먹는데도 와 이게 뭐라고 그리 맛있더라 내가 맨날 해먹는 게 뭐 이제 김치찌개 같은 거나 아니면 밥은 내가 곤약살에 귀리밥이랑 흰살밥 이렇게 세 개 섞어서 먹거든 그렇게 먹어가지고 많이 거창하게 먹지도 않아 혼자 먹을 때는 쫙 영양 지켜가지고 거기에 삶을 달걀 두 개 이렇게 두 개 딱 까가지고 그거랑 그냥 김치랑 젓가락도 필요 없어 그냥 두 개 모아놓고 이게 털어서 먹은데도 너무 맛있어 그게 그래서 한국인들의 행복은 또 야 맨밤의 김치가 진짜 한국인들의 행복이구나 그래서 일어나 저러나 한국인은 한국 한국인은 조선놈들은 조선에서 사는 게 맞아 진짜 그게 맞는데 먹다가 갑자기 울컥하는 거야 나는 지금 탈주 준비를 하고 있잖아 여러분들한테 탈주 준비하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왜 탈주를 해야 되냐 이 그지 같은 거 진짜 야 이렇게 좋은 나라를 왜 다 망쳐나갖고 이 그지 같은 새끼들이 갑자기 먹다가 울화통에 침이 오르는 거야 갑자기 먹다가 우와 맨 처음에 맛있다 먹다가 갑자기 울화통에 침이 오르대 진짜 그래갖고 나는 지금 와서 뭐 이미 뭐 사실상 이제 말하잖아 뭐 다 안 좋아졌어 이제는 붕괴가 되는 것만 남았는데 너무 화가 난다 진짜 그러니까 나라가 국가가 국가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는 국가의 책무라는 게 있는데 이 미친놈들 정체들 다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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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어쩐 나를 이렇게 조창을 내도 이렇게 조창을 내놓을 수가 있냐 진짜 나아지는 게 뭐 보이지가 않잖아 진짜 그 갑자기 라젠카 노래 제목 가사 있잖아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짓눌려 탄식은 하늘을 가리우며 와 이거 완전히 헬조성 같지 않냐 점점 아직까지는 좋아 분명히 좋은데 진짜 멸망의 공포가 지배하는 이곳이야 희망은 이미 날개를 접었고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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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용납을 안 해줄 것 같잖아 그러면 뭐 나가서 살아야지 뭐 어쩔 거야 맞잖아 계속 안 좋아지면 그리고 지금 와서 이미 다 탈출하고 있잖아 탈출하고 있으니까 뭐 그럼 뭐 어쩔 거야 맞잖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말로 한국에서 태어나서 정말로 다행이고 정말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안 좋아지는 이 가운데 되게 너무 뻔하게 보니까 또 우라통도 치밀어 오르고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한 번 이 얘기해봤습니다 어차피 답도 안 나는 문제인데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로 한국인은 한국에서 살 때 고마운 거예요 감사함을 알아야 됩니다 나도 일주일 살다 왔는데도 야 김치하고 밥이 너무 맛있고 그리고 옛날에 여행 나 1년 반 다녀왔었잖아 옛날에 그때도 한국 오니까 하 그게 좋더라 진짜 마이 홈타운 진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런 이 홈타운이 이제 점점 박살나가는 걸 눈으로 보는 것도 참 뭔가 안타깝고 다행이면서도 안타깝고 이런 마음이 좀 항상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오늘은 이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 저녁 10시에 라방 하기도록 하겠고 아무쪼록 여러분들 각자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탈출 뭐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뿐이야 다만 안 하면 알았지 아무런 안 하면 힘들어질 뿐인데 참 이런 게 뭔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얘기하는 것도 짜증나고 얘기합지 달라지는 건 얘 있냐 옛날에는 얘기했는데 젠더 논쟁 얘기했네 나도 이제 얘기하기도 싫다 이제는 그냥 대충 후린눈하고 살다가 뒤지지는 못 가질 거 이런 생각이 들게 됐는데 참 그 모든 것들이 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래샤앙